자, 드디어 그래서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으려고 합니다 밝으려고 합니다 신년새 자, 오늘은 이제 을사년 총운 하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간별 하는 겁니다 올해가 지금 갑진년 갑술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술달의 이 갑이 우리나라 1등 이런 건데 또 어떻게 이런 달에 노벨문학상을 받냐고 그런 거고 뭐 어떻든 이게 뭘 떠나서 어떻든 작년에 내가 강의한 갑진년의 갑목이 지금 뭐 그렇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분위기가 이제 세계적인 분위기가 아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상품이든 사람이든 문화든 이런 게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는 맞다 이거지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갑진년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운을 보는데 이번 시간은 구군도 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 현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의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세계 속의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하려면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봐봐요 올해 올해 엄청나게 더웠잖아 이게 기상이변이란 말이야 기상이변이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어떤 문명 이거에서 어디서 온 거 아니야 산업혁명이 되고 지금 현재는 AI가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최고의 문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년부터 4, 5 미가 오잖아요 이 3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늘 옛날부터 옛 성연부터 모든 어떤 그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장 공통적인 게 뭐야 후천개벽의 날이 온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 후천개벽이 뭐냐면 화 금이야 여기야 이거 되면 이거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오행의 위치로 보자고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다니까 사움이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가 이해 돼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여기에 살고 있다니까 이제 3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더웠으니 내년 내후년 내후년을 얼마나 듣겠냐고 그 다음에 화라는 물상이 뭐예요? 아주 최고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갑진년이 뭐냐 하면 이거는 청룡이 올라간 거 아니야 갑이 상승한 거야 그 올해 어떤 그런 기미들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지 불안하면서도 과도기잖아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뭔가 방향이라든지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하고 올해 사이에 어떤 사오미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이 사오미의 전세계의 흐름 화를 지나는 여름문을 보내는 그 흐름과 또 어떤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 사는 사오미라는 여름의 처음이고 그 다음에 사유축이라는 삼합의 시작이죠 사유축이 뭐야 금이잖아 금전도 되네 그러면 내년에 금융혁명이 일어나요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 현찰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 지금 무슨 뭐 무슨 페이 뭐 해가지고 그냥 카드도 필요 없어 이제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어요 그 뭘 닮았어 그게 사활을 닮은 거 아니요 사활을 여러분 아닌가 사화가 제일 빠른 거요 육 양이 그러니까 쾌속이야 쾌속 초고속 이라고 거기에 그 초고속으로 뭐 결제를 하는 금융시스템 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내년 되면 뭔가 시작이 되겠죠 그건 뭐 CBDC 같은 거 국제결제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내년에는 그냥 빨리빨리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대졸 대졸 취업 취업 준비 단계라고 했죠 여기 여기 딱 가면 사화가 건록이잖아 취업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학생 때 학생에서 어떻게 학교 다니다가 취업하는 날이단 말이야 내년부터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실험하고 이런 준비하고 이런 건데 이제 내년부터는 실전 투입이 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이걸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4차 혁명의 시대라고 4차 혁명의 시대 내년은 어떻게 이거 인간이잖아 4차 혁명의 시작이다 이해되죠 그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차 혁명의 주역들이 어떤 거야 사유축이니까 이거는 금전 같은 거거든 금융 시스템이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사화는 뭐예요 통신 인터넷 이런 게 엄청나게 그리고 밝은 거잖아 숨겨진 게 아니잖아 밝은 거니까 그냥 다 드러낸다 이거야 그러면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취업 못하는 사람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딱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 내년 되면 그러니까 사주의 어떤 사주든 어떻든 내년이 뭔가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은 취업한 사람들이고 취업도 못하고 막 재수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화에 편습 못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 정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 사화가 비행기단 말이야 그러면 불가해서 얘기하는 지혜의 배 반야선이야 반야선 그러면 아재아재 바라아재 빨리 반야선에 탑승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타는 사람이 있고 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렇게 나뉜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오 미 이 안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드시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다닐 것이다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그렇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일생으로 봐가지고 회사 다녀야 된다 회사 다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학생 때하고 회사 다닐 때하고 틀리잖아 사람이 열심히 살겠죠 안 도퇴되려고 하겠죠 밤에도 잠 안 자겠죠 하니까 불 켜놓은 거잖아 그런 시대에 그러면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을사를 한번 봐보자 을사는 지장관으로만 봐도 그냥 이거 그냥 양권이네 이거 빠진 거 뭐요 이거 빠졌잖아 내 옛날에 얘기했죠 괴수는 뭐라고 내 인간으로 치면 소울 영혼 왜 옛날에 얘기했잖아 정말 잘 잘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고 스님 제 영혼을 찾고 싶습니다 하니까 저기 공원 가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영혼이 올 것이다 딱 앉아있으니까 영혼이 막 핥닥거리면서 왔다는 거 아니야 그 영혼이 한다는 소리가 제발 좀 천천히 가라 쫓아가기 힘들다 했잖아 그 그 괴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영혼을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영혼 없이 그냥 갈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거든 그게 다라면 여러분 빛이야 그게 음량이 그게 다라면 다른 생각이 들겠죠 기본 이치야 그러니까 내년에 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안 많을 거다 그 괴수는 뭐야 영혼 사랑이잖아 사랑 내 힐링 이런 거라 눈물도 돼 그런 거예요 바람도 되지 바람 돼 바람 돼 왜냐하면 이게 뭐야 을사가 을사가 꽃이잖아 뱀이잖아 그럼 뭐야 꽃뱀 꽃뱀이라니까 왜 꽃뱀이냐면 봐봐 특히 경금 남자한테는 완전히 꽃뱀이야 이게 경금 남자 입장에서 이거 완전 꽃뱀이라고 왜냐하면 여기 사중에 경금 있잖아 을겸아 이거 임자 있는 여자잖아 맞잖아요 경금 입장에서 얘 봤는데 이게 정제로 땡기는 합을 하려고 하는데 얘 뭐야 다른 데 하펀내잖아 지장관에서 하펀내잖아 꽃뱀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유부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되지 근데 어떻게 모습이 어때 그렇지 근데 죽지는 않을 거야 꽃뱀한테 물려서 죽지는 않잖아 경금 일관들이 나쁜 건가 그러니까 개수가 말라 있는 상태 개수를 원하니까 그런 애정사들이 좀 챙길 수가 있어 여러분 개수가 밑으로 가면 자수니까 그럼 내년에 개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잖아 여러분 아까 봤잖아 이거 을목기 무통이 경금 병화 내년 병화가 건너고 건너고 한 시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을목 입장에서 사화라는 거 이게 경금이 장생하는 식이고 을목이 욕폐지에 있는 거거든 욕폐지 그러니까 을목이 인간이라고 했잖아 인간이 그냥 이 을목 아니라도 을목을 인간이라고 하면 사화 연애는 이게 욕폐지 운이라고 어떤 운이야 꽃이 활짝 핀 운이죠 욕폐지는 뭐냐면 도태될 거 도태되고 이런 거야 꽃이 떨어진다고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까 내 얘기가 맞는 반야선에 탑승하느냐 안 하느냐 회사에 취직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내년에 딱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맞출 수가 있는 거지 내년에 힘든 사람 도태된 거야 근데 내년에 뭔가 기회가 오거나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끝 내년은 끝이야 그게 이런 건 안 틀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타야 되는 거야 올라타야 되는 거야 그 어떤 패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잖아 그거 알아야 제대로 이렇게 둥팍할 거 아니야 양권이잖아 양권이잖아 내가 만약에 음권이다 해도 양권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마치 마치 이런 거지 내가 뭐 어떤 기술이 있어 근데 내년은 뭐야 을 싸잖아 내가 이 기술을 팔아먹고 있어 근데 내년은 개나서나 인터넷하고 막 하니까 나도 그것 좀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거짓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해 돼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밖을 봐라 내 안을 보는 그런 적성이 있어도 밖에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봐라 그러니까 정보에 많이 예민해져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축술미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영적인 그게 있는 사람들은 화가 온다는 거는 그건 좋은 거야 천도 되는 거거든 광명진을 얻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주가 좀 습하거나 뭐 이런 사주들은 내년이 아주 좋지 이해 돼요 사주가 습한 사주들이나 물이 많거나 뭐 이런 사주들은 내년 눈이 좋다 괴수일관들이 내년 괜찮을 거야 근데 이제 다만 물이 마를 수 있으니 그런 수원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지 보충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다른 데도 찾아야 되는 거야 기운적으로도 찾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는 건데 사람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언제까지 도움이 될 거냐 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내 자체에서 찾아내야 돼 이사 가는 건 이사 가는 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야 어쨌든 근데 이사 간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답답하잖아 거기에 화훈이 뭔가 오면 이사 갈 수 있어 그러면 가는 자체는 아주 좋은 거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을사가 아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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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하나하나 보자 사와는 사오미 근데 이 사오미가 심상치 않다 우리 문명세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걸 가질 것이고 사유추 신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문명이 AI라든지 금융혁신이라든지 지금 화폐가 달라진다니까 그게 언제 되겠어요 이때요 이때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거 있잖아 지금이 아주 과도기거든 이 값진 이 시기가 그럼 내년 되면 뭔가 이게 딱 드러난다고 그것도 혁명이야 여러분 이게 혁명이라니까 이제 뭐 뭐 없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딱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인체에 뭐 꽂아가지고 있으면 패턴으로 가는 거나 이 사화라는 건 어떻든 내년에 뭐 이거 다 밝혀지는 겁니다 사화는 완전히 드러난 거라 좋게 얘기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여 그 다음에 이거 또한 꿈이 있죠 아니 농사짓는 사람이 4월달에 딱 꽃이 폈다 이거야 그 안에 열매 탁 보면 야 이제 이거 농사 열심히 지어야지 이럴 거 아니야 보인 거잖아 열매가 안 보인 게 아니잖아 진까지는 전혀 안 보였어 열매가 보였어 어떻든 그러니까 이거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다 개수들 내년에 달라진다고 개수 일관들 오케이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려고 그래 개수들이 개수 입장이 천월기인이잖아 그런 거 일간 거시기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3년이 이제 뭐 양권의 양권의 시대 그렇죠 양권의 시대잖아 그러면 양권의 시대는 뭐 어떻게 서로 막 서로 잘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고 막 하잖아 그런 시대에는 뭐가 필요 사랑이 필요 개수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하느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여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내 마음 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 힐링이 개수야 여러분 힐링을 찾아야 된다 열심히 살대 그러면 양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율목 경화 무토 경거 그렇죠 그 다음 업무권은 자 10개죠 현관 10개죠 내년 주인공은 누구 여기잖아 그 다음에 보조하는 거는 천지통부에 보면 그런 거야 단순해 내년 양권 운이니까 양권 글자들은 좋고 음권 글자들은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두랭실하게 그냥 이게 통계로 딱 따지면 실제 그래 근데 이제 좋고 나쁜 걸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죠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양권들이 주인공이라고 그럼 음권들은 뭐 해야 돼 그런 걸 해줘야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음권들은 나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청간으로 자 을사 간무 아 자 요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오케이 네 나중에 이제 일관별로 다 따지긴 할 건데 좋겠죠 계속 일관들 다만 이제 이 그 수기운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거야 내 기운이 빠지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울목도 뭐 나쁠 게 없죠 자기 재주를 펼치는 패턴인 거고 자 이거 이제 울목이 병화를 본 거고 그죠 아 병화가 이걸 본 거잖아 건록에 이거 키울 걸 본 거잖아 일이 많은 거야 이런 패턴에서는 그 다음에 뭐 무토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토라는 어떤 터전에 인간이 온 거니까 내가 나무가 생긴 거니까 일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여기 이 일거리가 많은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이건 봉사하는 거야 맞잖아 물 주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도 그 다음에 그것도 그 뭔가 의의가 있는 거지 남을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경금이 경금은 항상 욕을 그러니까 경금은 이제 사오미로 가잖아 그럼 고생 고생 바가지인 거야 왜?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제 다르지 경금 밀간이 그러니까 금이 좀 뿌리가 있거나 근이 있는 경금 밀간들은 마치 이런 거야 사오미의 내가 열심히 몸 좋아지려고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운동할 때는 힘들잖아 근데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체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경금들은 근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근이 약하면 많이 힘들어 대신 이제 그 화운이 지나면 이제 원래 금일간들이 화대운 지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재련 대부러 쓰니까 자기 기물 역할은 다 할 거 아니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금일간들이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금이 이제 장생한 거 아니에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제2의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라니까 그런 거고 이 임수는 이게 잘 안 맞잖아 을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목도 을목구면 부담시러운 거야 이게 맞잖아 등락이가 뭔가 내가 책임질 그런 패턴이 돼야 되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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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12운성으로도 감목이 쇠 이게니까 힘든 거야 이게 짊어질 게 많은 거야 그죠 정화는 뭐야 이걸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단 말이야 습을 빼겠다는 겁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사회축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 정화가 뭔가 미래를 보는 게 있겠죠 이게 다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현관이잖아 살인상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편인 눈 편인 눈 좋다 안 좋다 힘들다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인 눈 오늘 아아 이래야 돼 편인 눈 오늘 아아 해야 돼 그런 거야 그거를 뭐 뭐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하는 해야 되는 운인 거고 편인 눈은 철학적인 거야 어떻든 뭔가 잘 안 맞아도 안 맞은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이 편인들이 그래 그럼 편인들은 그거 안 맞는 것을 인정해라 편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안 맞아 진짜야 평생 안 맞아요 완벽하게 맞는 날이 없어 평생 안 맞으니까 그걸 인정해라 근데 그게 평생 안 맞은 거에 신경 쓰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도 부정을 하게 돼 자기 부정으로 가면 어떻게 돼 아니지 가려고 그러지 자꾸 자꾸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이 위험한 세상 나는 뭘 해도 안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했다만 하면 안 되니까 했다만 하면 안 되니까 차선책을 항상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편인 이콜으로 인간이 그것도 어떤 인간이야 정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잖아 편인이 있으면 인간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부터 생각한다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불교 공부 같은 거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공부가 내가 오늘 아침에 딱 기억나는 건데 우리가 술도 있잖아 발렌타인 32년산 같은 거 있잖아 좋은 거에 나쁜 거에 근데 일반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맞잖아 여러분 우리 공부도 있잖아 발렌타인 32년산짜리 공부가 있어 그건 내가 경험해 본 걸로 보면 불교야 내가 불교 공부를 한다 발렌타인 32년산을 마시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술에 솔직히 내가 옛날에 우리 선호스님이 유럽여행 갔다가 오면서 나한테 발렌타인 32년산을 준 적이 있어 나는 술만 몰라요 그냥 처먹기만 하지 난 술만 몰라 그러니까 발렌타인 32년산이든 뭐 어디가 뭐 1년짜리 똑같아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명리 공부도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맛을 알지 그걸 잘 못 듣는 사람 그런 맛을 모르는 거야 32년산을 줘도 이게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딱 있는데도 저게 32년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 야 이게 32년짜리가 맞구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32년산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명리를 하는 거야 명리를 해야 이게 32년산인지 아닌지 알거든 여담이고 32년산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은권들은 내년에 뭔가 뭐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은권들은 언제까지 4, 5, 밑까지 신금을 해야 되는 거야 신금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금은 어떤 역할을 해? 이거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신금이 아니 신금이 이제 나중에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 이거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이거를 마치 꽃이 폈어 그럼 신금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전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잘 전제해야 돼 그런 거야 임수 같은 거 있으면 쓰여지는 거지 어쨌든 신금은 임수 있으면 끝장나는 거야 그럼 회의에 다행히 처음 시작